어느덧 이 중학교 짱이 되어버린 치우유란 학생이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존댓말은 사치라 생각하는 치우유 이제 남은 건 바지란 유급생인데요 아무리 봐도 어딘가 모자라 보였고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중학생이냐고 별 볼일 없던 바지를 뒤로 가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까 맞은 선배들이 인근 폭력 조직까지 끌고 왔는데요 하지만 바구리엔 장사가 없었고 어디 하나 부러질 위기에 누이자 이 바보 같던 가지 영화가 그들을 폭력의 세계로 인도하죠 그의 타고난 맷집과 전투백은 치우유를 놀라게 했고 난생 처음으로 존댓말을 장착하게 된 치우유 자 도리벤투의 메인스토리 바지 캐스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가물기거리 찰랑거리는 카즈토라를 앞세우고 도쿄만지회를 습격한 바랄라 원래 카즈토라는 도쿄만지회의 창단 멤버였는데요 도만을 흡수하기 위해 만든 바랄라의 간부가 되어 도만의 특공복이 보일 때마다 한마와 같이 조직을 다녔습니다 하필이면 그 주인공이 도쿄만지회 3번대 대장 파였는데요 이날 파는 선을 넘게 되고 혼란원으로 들어가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자 도리벤 1편에서 도만이 박힌게 브라켄이 살해된 후라는 걸 알게 된 타케미치는 그걸 저지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했었는데요 현 시대로 타임리프 되며 다시 히나짱과 잘 지내려는 타케미치였지만 작정하고 달려든 SUV로 인해 또 한 번 웃음을 잃게 되는 히나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나우토를 통해 사형수로 변해버린 드라켄을 알게 되었고 도리벤 오리야 도리벤입니다 도라켄 군 용서가 다 못해 도라켄 군이 죽음이 죽음으로 도만이 어떻게 안 부르니까? 지금 도만이 도만이仇어 드라켄은 울분하며 키사키를 침묵하게 되었는데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과거 학창시절로 타임리프 되었죠 그날은 소년원 행으로 공석인 사회자리를 대신할 3번째 포장을 임명한 날이었고 드라켄이 지명했던 나쁜놈 바로 그 키사키였습니다 희나를 죽음으로 몰게 한 키사키를 보자마자 죽빵부터 날리는 타케미치였고 자 드디어 등장하게 된 바지 소년원 출소 기념으로 날뛰기 시작하며 마이키의 신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지 케이스케는 등을 돌리게 되었죠 꿈결같은 개세상에서 깨어나게 된 타케미치는 나의 피곤을 돌리게 된다고 마이키가? 그날은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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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케이스케 나의 기술을 소설의 멤버 바지 바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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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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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그날까지 그날까지 마이키와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진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지금은 반가운 히나보다 바지 형아를 모셔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토리 모드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이렇게 바랄라 아지트에 입성하게 된 타케미치 그렇습니다 바로 치우유였죠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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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타케미치 ине 아오 자 카스토라가 도만의 등을 돌리니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특공복을 맞춰 입고 각자의 바이크로 폭주를 뛰던 날이었어요 바지가 술래가 되어 주유소에 가던 중 그 지역 폭주족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에마는 개나 줘버려 하며 바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카스토라는 마이키에게 어울릴 바이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바지에겐 어이없었지만 그날 저녁 순조롭게 바이크를 훔치나 싶었는데요 이 바이크의 주인은 바로 마이키의 형 신이치로였습니다 이들이 훔치지 않았어도 마이키에게 갈 바이크였는데 말이죠 내 말이야 닭다른 쇄자 고마움을 죽는다 신이치로 사람도 죽는다 제가 그날의 미칭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칭을 죽였다 내가 가장 자신의 미칭을 죽었어 마이키 왜 했었나? 신이치로 나 너가 내 미친 너가 날cldos 그 후 2년 동안 잠잠했지만 한편 타케미치는 1번 대대 부대장 치우유를 만나며 서로를 도와주는 파트가 관계가 되었고 한편 타케미치는 1번 대대 부대장 바지 캐스키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랄라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밴 1에서 타케미치한테 발렸던 키오 마사를 찾게 되었고 드디어 진실을 알아버린 타케미치 마이키가 알기도 전에 바랄라의 한마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마이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처리할 작정이었죠 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마이키는 독트로 俺を殺した。 竹道くん! 本当に佐野万次郎は羽海を勝つとろう。 何でこんなことになっちまった? 実行犯は鮮度外している。 何で売られたの、竹道くん。 俺が当面のトップになっている。 イサキは、マイキーの大事なものを全て奪おうとしている。 前に出ろ! 三番隊隊長! くさくてった! マジ! トーマンの敵だ。 マジ君はカズトラ君を追ってバルハラに。 マジをバルハラから連れ戻してくれ。 俺、あいつのこと大好きなんだよ。 マジ君はトーマンの創設メンバーなすよね。 コイツも創設メンバーだぜ。 やめなかったら! マイキーのためにやったんだよ! マイキーのためだよ! どんな地獄がなっていても、最後まで俺が死んだから。 マイキー! マイキー君を守る。 今のうちにバラッとけよ。 opportunitiesであえて。 我まで行くぞ!! みっとなったぞ! バラッドブーandan! バラッドブー! マイキー! あれの準備を演奏する。 あれを練ったぞ! あれを起こさně。 じゃあ、あれよし! マイキー! しかしにもう! マイキー! マイキー! マイキーが気づいてんだよ。 マイキー! マイキーごよ! 카즈토라의 마음 또한 돌릴 수 없었고 마지막 바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아이고 급이 달라도 너무 달랐지 이런 타케미치의 마지막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결국 마이키와 약속했던 미션은 완수하지 못한 채 아무리 마이키라도 오랜 친구를 때릴 순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치사키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드디어 결전에 날은 다가왔죠 아이고 아이고 次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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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する? お前らが売ってきた喧嘩だ。そっちが決めろよ。 俺らの条件はただ一つ。 勝ったらバジを返してもらう。 それだけだ。 上等じゃねえか。 どうする? バルト! 無理な。 殺してやるよ、マイキー。 行くぞ、トーマー! オ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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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States! スタートだよ。 オッ! オッ! わっ! オッ! オッ! 遮蔽! 원작의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 편에 넣기엔 힘들었겠지만 원작에서 라이키와 그라켄의 전투력은 거의 끝판왕급이었거든요 이야 그런데 이날 특공복 잘못 입고 오면 같은 팀한테 뒤지는 거 아뇨 자 카즈토라와 한마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마이키였지만 그걸 본 키사키는 풀린 뷰를 실행에 옮겼고 이때 바지도 키사키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렇게 마이키가 한 눈칸 사이 카즈토라가 휘두른 연장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괜한 카즈토라의 말댄기에 순간 마이키는 각성했지만 바랄라 전체가 마이키를 향해 달려가는 걸 막아야만 했고 이것 또한 키사키가 꾸민 각본이었습니다 그동안 기회를 엿봤던 바지는 키사키를 저지하기 시작했고 치우이와 타케미치가 바지 영화를 막는 동안 키사키는 카즈토라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이 말 한마디가 카즈토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타케미치 대신에 키사키를 한방에 보냈지만 카즈토라에게 칼 한방을 막게 되었죠 마이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아니 저렇게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거 아뇨? 미래에서 예견했던 브라켄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키 마이키 심파이네 마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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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미치의 사랑이 담긴 주먹 한 방에 다시 정신을 찾은 마이키 야 이거 돌이벤3도 진행한다는데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목소리가 변했어 아 아 아 아 방금 바지가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내가 카즈토라을 이용해서 바지를 죽였어 아! 그치? 치후유? 그치 왜 그러는거야? 으아악! 으아악! 자, 끊어버렸어! 자, 끊어버린건가? 바지의 생각은... 도맘보! 도맘보! 아이보! 알람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